잠깐만 오오오우 우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곤좌입니다 와 오늘은 여러분 바로 탄수학에 가서 어떤 생물이 있나 찾아볼 겁니다 일단 지금 비가 좀 오기도 했고 그리고 날씨가 지금은 진짜 맑긴 한데 비가 왔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생물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생물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바로 산과 들로 가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야 여러분 진짜 풍경 죽이지 않나요? 와... 지금 약간 가을도 돼가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진짜 이제 약간 뿌릇뿌릇한 그런 느낌인데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거 같아요 걸어가면서 어떤 생물이 있는지 그리고 뭐가 신경이 또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약간 평화롭습니다 뭔가 좀 재밌는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 뭐야 저기 이렇게 새가 한 마리인데요 지금 뭐지 박샌가? 오오 날라갔다 날라갔다 여러분 여기시면 새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걸어다니가 뭐 신기하고 있으면 바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무릉덩이가 있죠 비가 와가지고 개 지금 무릉덩이가 다 생겨버린 거 같아요 뭐 특이한 건 없는 거 같고 멧돼지 같은 데 내려와서 아마 이렇게 막 목욕한 게 아닐까요?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생물이 따로 살고 그런 거 아닌 거 같습니다 잠깐 생긴 용덩이라서 이렇게 쫙 있는 거 같고요 여기가 그리고 그 뭐야 공노래기가 좀 사는 곳이거든요 이런 나무 막 뒤져보면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나오는 줄 잘 모르겠네요 한번 뒤져볼게요 이렇게 뒤져보면 여기 아래에 막 있었거든요 원래 오 이상한 이상 아이보레니까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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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거저리 유충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요 이상한 보석 같은 것도 있고 공노래기 친구는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로 아마 다른 데 좀 더 이동해서 좀 보다가 따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데 이제 돌 있잖아요 이런 돌 이런 돌 같은 거 들어와도 나옵니다 이렇게 싹 들어보면 새끼 땅지네 땅지네 땅지네인가? 새끼 새끼 같은 이런 이상한 애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뭐가 이상해도 보이고 여기 이쪽에는 무슨 원지벌레 시체가 있습니다 좀 죽은 지 좀 된 거 같은데 다른 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오 이건 짱돌이에요 짱돌 와 들리지 않는다 약간 살짝 움직이는 돌들여야지 짱돌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 이건 쉽지 않네요 이렇게 이런 거 싹 뒤져보면 이제 이런 거 싹 아 와 여기 아래는 뭐가 좀 있겠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여기 대왕 대왕 그거 뭐야 대왕 지렁이? 우와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잠시만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지금 여기 지렁인데 지렁이 꼴이거든요 우와 잠시만 우와 와 여기 여러분 생각보다 길진 않은데 너무 두꺼워요 와 여기 길어졌나? 손뼉만 하거든요 와 반짝반짝합니다 와 여기 지렁이를 또 오랜만에 가서 그런가 와 진짜 너무 징그럽다 와 손에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 와 손에 올려볼까? 와 뱀같아 뱀같아 와 지렁이를 맨손으로 만지는 건 진짜 오랜만에거든요 지금 오 뭐야 오오 우와 오오 오 이상한 물같은거 나왔어 오 보셨어요 여러분? 와 이거 뭐지? 이거 일단은 냄새는 안나는데 뭐 똑같은건가? 지렁이가 물었네 본네요 오 이거 처음본다 이런 건 후 일단 죽는거 아니야 이거? 또 한번 좀 건드려봐야겠다 이렇게 어 한번 한번 이거 오 아 이렇게 점맥같은 거네요 여러분 보이세요? 여기 점맥같은 액체를 꾸는 보호본능인가봐요 약간 아이씨 아 그렇네 날라간 액체 보이세요?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엉키는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날라간 액체들을 보니까 실처럼 엉깁니다 아마 보호본능인거 같은데 아 진짜 이런거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손에 쫙 묻었거든요 손에 이제 흙을 칠했는데 바로 이렇게 다 묻어버렸습니다 와 저는 진짜 방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기 무슨 뭐 톡보는줄 알고 와 진짜 색깔도 약하네 히끗히끗해가지고 진짜 깜짝 진짜 이상한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오우슈 오우슈 네 아마 오우슈 오우 오우 아 손에 다 묻었어요 아 이거 새로 나온건데 아 아하이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만 놔두고 일단 돈을 덮어주고 다른곳에 이동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렁이가 위험을 느껴서 이게 분명히 쫙 뽑은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약간 고약한 냄새나 약간 이상한 쓴맛을 내는 그런 액체라고 해요 아마 인체는 좀 우애할 것 같긴 한데 와 이게 제가 휴대폰 지금 휴대폰하고 손에 다 맞았거든요 영상에 다 찍혔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이런거 보여드려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빼 자 일단 자 일단 여러분 요거 둘 둘 둘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오 뭐야 뭐야 잠시만 땅지네? 땅지네? 땅지네 아니고 약간 조그만 붉은지네 뭐라 하지 이 지네를 뭐라 했었는데 여기 조그만 지네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조그만 지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에도 있고 지금 이쪽에도 들어갔고 여기에도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가 나왔는데 와 오늘 아쉽게도 이제 공노래기 종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노래기 종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등강녀 키우시는 분들은 알텐데 이게 무슨 배노래기? 아마 그 애완용으로도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노래기일 거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아는 분들 몇몇 키우고 계시더라구 와 요게 이렇게 나오네 약간 생김새는 약간 전체적으로 노란색이고 그리고 좀 노래기니까 뭐 다리가 많지 않을까요?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랩새가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큰 친구를 한번 올려볼게요 큰 친구로 뭐 때문에 뭐 그래 오 올라왔다 여러분 보이시나요? 약간 뭔가 이게 팬케이크? 뭔가 약간 케이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확실히 노래기인 게 이렇게 보시면 다리가 엄청 많죠 진짜 많습니다 이게 위에서 봤을 때 뭔가 약간 린달팽이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리를 보니까 노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렇게 돌 아래에도 여러 가지 생물 진짜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건 또 저희가 제가 이 지역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곡노래기나 그런 건 자주 봤었는데 요 이제 노래기 종류를 처음 보는 친구입니다 와 이렇게 또 신기한 거 아마 또 알아가네요 여러분 지금 일단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장수말벌? 좀 큰 임만한 장수말벌 종류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겨울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장수말벌 많이 없었는데 이게 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번식을 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나중에 말 벌집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두 대전에 이게 채집하다가 가끔씩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진짜 한 번에 막 세뇌방씩 쏘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벌이 아니라 막 쌍쌀벌? 쌍쌀벌? 이런 종류라서 괜찮은데 하 제발 말벌 이런 거 없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여기 둘이 있습니다 와 이게 완전 랜덤박스 같아요 이게 뭐 열때마다 신기한 게 나오니까 진짜 랜덤박스 여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도 한 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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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? 와 이게 아마 그 나방류층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징그럽습니다 아 너무 징그럽다 이게 지금 나방류층 아마 이게 곤충 채집하면서 가끔 나오거든요 이게 나무 뒤집었을 때나 돌 같은 거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진짜 많다 와 이게 나뭇이 삭 뒤집으면 여기 뒤에도 있겠죠? 이야 진짜 진짜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한 번 가까이서 찍어볼 테니까 약간 좀 징그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10초 정도 건너뛰기 10초 20초 정도 건너뛰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수시롱이 같이 생기게 되는데요 와 지금 여기 방가시에도 이렇게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징그러워 진짜 이렇게 슥슥슥 들어가는 모습 빨리 이거 다시 덮어두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 와 여러분 너무 징그러워 많이 봐가지고 힐링 좀 해야겠어요 지금 여기 막 청설모, 다람쥐 이런 것도 진짜 많을 거예요 위에서 가끔 보다보면 지금 위에 사삭 사삭 소리가 나는데 이런 데를 잘 보다보면 뭐 새나 그리고 청설모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도 지금 한 마리 있는데 한번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기에 아마 딱따구리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오우 저기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해서 딱따구리 종류가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요새 문 닦다구리지 이렇게 오 나물 막 갈라내리네 뭐 할 게 있나 쇳나물 먹을 게 있는지 모르겠네 오 오 오 오 여기 날아간다 오 사라졌습니다 오 뭐야 날아간다 우와 여기 중에 생각보다 새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새들이 진짜 막 다녔는데 일단 좀 더 가다가 다른 종류의 새 나오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뭐 더 뒤집어 봤는데 뭐 특이한 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뭐 바다나 산에 가서 좀 더 신기한 생물 재밌는 생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것도 부탁드리지만 멤버십 가입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안녕